안녕하세요. 몸은 괜찮아? 괜찮습니다. 다행이네.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? 뭐가요? 왜 아침부터 띡띡거려? 쟤가 언제 그랬습니까? 아침부터 계속이잖아. 봐주니까 까불어 진짜. 그러게 왜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? 그리고 네, 아니요. 대답했으면 됐지. 뭐 더 어떻게 하라고요? 계속할 거야? 아닙니다. 자, 추석이나 서울 지나면 이혼의 가정폭력 사건 증가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가정은 제발 우려가 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알겠습니다. 아참, 그 현수네는 어떻게 잘 살고 있나? 네, 추석 전에 연락해봤더니 괜찮으시대요. 현수도 많이 안정된 것 같고요. 잘했어. 이 사건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무승경처럼 꾸준히 관심 좀 가지라고. 자, 오늘도 시작해보자고. 차 팀장, 잠깐만. 네. 잠시만요. 당신이 계정에 있어서 이거 얘기하지는 nicht. 그렇지 Shortly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난 테스트ve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irm